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떠오르는 스타 오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힘드시죠? 네, 각설하고 바로 볼륨을 볼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가, 저의 강의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의 수능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학생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반 이상이 학생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을 놓고 가볍게 반말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가 18장입니다 한 장당 1분씩 18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는 학생들 입시는 전쟁이야 전쟁 실제로 고3 수험생들, N수생들에게 이 입시란 전쟁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야 알고 있지? 실제로 한 2, 3년 전에 천안함 사태 혹시 들어봤어? 그때 모든 국민들이 말이야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 근데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무리가 있었거든 그게 바로 수험생들이야 그날 저녁에 학원에 뛰어들어오면서 선생님, 전쟁 나면 수능 안 봐요? 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 고3들의 표정을 선생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분명히 수험생들에게 이 입시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아주아주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전의 손자병법 알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전법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해 들어봤지? 그죠? 자,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백전백승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지피는 잘해 입시가 어떻고 수능이 어떻고 이건 잘해 근데 지기를 안 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학생들은 별 생각을 안 해 근데 나부터 살펴보고 나를 바꿔야 적을 뛰어넘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기 먼저 해본다 우리는 지기하고 그 다음 지피하고 백전백승 전략차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까? 네 자, 밤낮으로 공부만 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실제로 나쁜 통계 안에 들어가 좋은 통계에 거의 안 들어가 한번 볼까? 자,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한번 보겠습니다 중1, 2, 3, 고1, 고2, 고3 보이지? 고3이 12.8%로 가장 높아 근데 저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수험생들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률이란 어른들에게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아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대부분을 조사해보면 현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그 현실을 부딪혀서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피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어, 절대 근데 저 인터넷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요즘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손에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것들 특히 게임을 이겨낼 수 있는 수험생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제안하는데 이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스마트폰을 버려 가장 쉬운 건 변기에 버리면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위해서 생각해봐 어? 내가 이 비싼 걸? 근데 한 번 버리면 다시는 가질 수가 없어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 사줄 거야 자,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스마트폰은 버리도록 하자 알겠어? 두 번째 첫사랑 시기는 언제였는가? 약간 재미있는 통계인데 설레이지 근데 선생님이 차마 손 부끄러워서 저걸 고등학교라고 30% 썼는데 저거 사실은 고3 앤수야 근데 저게 우리 잘못이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너무 멋있어서 너무 예뻐서 만나냐?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래 그냥 힘든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힘들지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특히 이성 친구가 그럼 기대고 싶거든 근데 말이야 선생님이 지난 7년 동안 고3만 가르쳤어 고1, 2 깔 시간도 없어 고3만 매년 보는데 커플이 같이 대학에 잘 가는 경우는 0%야 그리고 한 사람이 재수를 하겠지 그러면 그들에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왜? 하나는 놀아야 되고 하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재수하는 친구는 또 3수하게 돼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진짜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길 바라면 어떻게 한다? 지금 버려 5개월만 딱 버리는 거야 그 다음 자 고교 3년 중 가장 후회되는 학년인데 사실은 가장 후회된다 이 말은 즉슨 가장 공부를 안 했다 그 말이야 지나간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선배님 언제 제일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고3 그럴걸? 그리고 그 선배들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3 시절 중에 언제 제일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 왜요? 몰라 이상하게 공부가 안 돼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공부는 정신이 하는 거잖아 힘들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두 분류 중에 한 분류에 빠지게 돼 있어 하나는 시험을 잘 봐 우쭐해 공부 안 해 아무래도 느슨해지겠지 못 본 학생은 힘들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절망이야 그래서 공부를 못해 힘들면 근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건 수능을 위해서란 말이야 6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지? 0%지 이게 아무래도 잘 안 하다 아무리 말해도 학생들은 계속 어깨가 쳐져서 다녀 짧은 놈들은 계속 목에 힘주고 다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만 해볼게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선생님 말을 따라오면 돼 자 봐 눈을 감아볼까? 자 눈을 감아본다 오늘은 2013년 11월 8일 수능 다음 날이다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웃고 있죠? 울고 있습니까? 근데요 이 중에 5개월 전에 본 6월 모의평가 못 본 게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때 6월 모의평가 잘 본 게 너무 아직도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0%인 그 시험 결과 때문에 여름이 망가진다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밑에다가 고3 주중 평균 시간 활용을 써놔지 저 뒤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자 맨 왼쪽에 있는 5.4시간이 수면 시간이야 저건 고3 수험생들에게 N수생들에게 조사해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수면 시간이 5.4시간 저 정도는 자야 돼 그치?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11.05시간 음 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동 시간이 2.1시간 학원에 가고 학교 가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5.45시간 저 밑에 물음표 보여? 저 시간이 없대 수험생들에게 저 5.45시간이 없대는 거야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18시간이야 하루가 너 6시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어 선생님 6시간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계 안 나와 저 5.45시간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돼 어? 우리는 이 여름에 저 5.5시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빠져버린 저 시간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더 무서운 시간이 바로 저 11.05시간이야 11.05시간 동안 공부를 과연 우리가 계속 하느냐 아니잖아 그치? 어느 재수생이 의대가 너무 가고 싶어 이과생이야 4.44등급으로 시작했어 국수영이 근데 그 재수생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밑천이 너무 없어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은 1년 이 재수생활을 남들 3년처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지 체크해 보겠다 메가스터디 실제 재수생 얘기야 그래서 3월에 자습할 때 말이야 책상 위에 스탑어치를 놔뒀대 스탑어치 그리고 내가 공부 시작하면 눌러 공부하다가 집중이 흐려져? 그럼 꺼 이거를 3월에 해봤더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습을 하는데 13시간 중에 집중 시간이 2시간 반 밖에 안되더래 그래서 그 학생이 1년 내내 자기를 거의 의자에 묶어놓고 집중하는 연습을 스탑어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수능 전 10월에 13시간 중에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빼고 정확히 12시간 집중하더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학생이? 111 나와서 서울대 의대 갔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남은 5개월 다음 주 월요일이 정확히 150일 그 150일이 모두에게 다 같은 150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시간이 어떡하지? 벌써 하반기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린 저 5.45시간 찾고 11.05시간 꽉 채워서 최선의 집중을 다하면 지나간 1학년, 2학년 후에스러운 시간들을 찾을 수가 있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리하고 내가 잃어버린 시간은 없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재학생과 재수생 중에 일단 재학생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까지 성적이 떨어지는 비율을 한번 봤더니 통계에서 1등급, 2등급 학생이 1, 2등급을 벗어나는 비율이 22%야 약 22%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너 성적 왜 떨어졌어? 그럼 이래 아 선생님 N수생이 유입됐잖아요 그럼 재수생한테 물어본다 N수생한테 너는 왜 떨어졌어? 그러면 요즘은 고3들이 강세해요 어제 일레가 선생님 수업 듣는 한 고3생과 재수생 같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6월 평가원 해설을 했거든 끝나고 나서 재수생이 아 선생님 저 이번에 3, 1, 3 나왔어요 야 너 죽을래? 3, 1, 3 내가 한 1을 내가 올려준 수학 1을 쓰레기통에 갖다 처박냐? 3, 1, 3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옆에 고3이 딱 지나가 어? 지연아 실명이 나왔네 수학 몇 개 틀렸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 국어 한 개 틀렸어요? 하면서 가 그 앞에 있던 재수생이 저거 뭐라는 거야? 수학 몇 개 틀렸는지 모르는데 왜 국어를 대답해? 야 국어만 한 개 틀렸다는 얘기야 라고 한 거야 그렇게 요즘은 고3들도 세 그래서 고3 재수생이 서로 남 핑계를 대 근데 절대 아니야 고3은 재수생 때문이 아니라 재수생은 고3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냥 앞쪽 나쁜 통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없지? 너네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통계가 바로 결론인데 지피지기 중에 지기의 결론이야 무서운 통계 잘 봐 수험생의 성적 변화가 재수생, 재학생 통틀어서 1등급이 아니었던 사람이 1등급으로 진입하는 또는 2등급이 아니었던 사람이 2등급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딱 1% 재수한다고 해서 성적 다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제대로 해야지 그 성적이 오르는 사람 확률이 1%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1%의 희망을 걸고 여기 모인 거 아니야? 저 1%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 대충해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 퍼센트지야 저게 100분의 1? 아 나 되겠지 나야 나 저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까? 지겨운데 사람도 많이 나가고 별로 없는데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또 될 확률 어머님들 로또 많이 사시죠 로또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800만 분의 1 근데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정확합니다 수학생님이니까 지구 면적에서 내가 서 있는 면적 곱하기 자연재해에서 벼락이 칠 확률 150만 분의 1 그 수학적 확률은 틀렸잖아 할까봐 우리 학생들 경험적 확률 알지? 통계적으로도 구해봤어 전체 인구 중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 확률 150만 분의 1 똑같아 결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6배나 높아 하지만 우리는 내가 로또가 될 수 있을 거야 생각은 하지만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저 99%는 안 보이고 내가 대충 하면 1% 들어가겠지 선생님 수능은 대박 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 그럼 저 1%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짧게 GP를 해보자 도대체 우리 수능 수학을 뚫기 위해서 최상위는 원점수 100점 중상위권은 1등급 목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수능 수학이 어떤 건지 한번 GP를 해보자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수능 수학 키워드는 딱 3개 보이시죠?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 수학적 언어의 이해 이게 작년 수능에 또는 지난 6평에 지난 9평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수능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수학은 수학의 저 키워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물수능 만들겠다 수능 쉽게 내 수능으로 변별력 높이겠다 어렵게 내 EBS 교재 연결 높여 내려 이거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한 번도 수능 수학의 키워드가 바뀐 적이 없어 그걸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듣고 내가 과연 저 수능 수학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판단해 봐야 돼 자 이게 이 한 페이지가 사실은 GP의 모든 것이야 필기 꼼꼼히 하면서 잘 들어봐 자 본질적 개념 저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줘 선생님 저 개념은 됐어요 저 책에 있는 증명식은 다 이해할 수 있고요 2점 3점짜리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개념은 됐고 이제 문제에 응용할 차례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에 나오는 개념은 니네가 생각하는 수학 책에 수학 정의가 있지 정의 밑에 증명식 있지 그 증명식을 읽어내고 이해했다 그게 개념을 알았다 절대 아니야 수능에는 증명식을 이해한 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선생님이 이름하여 본질적 개념이라고 적어놨지 잘 들어 저 개념은 아주 옛날 옛날 수학자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어떤 수학적 식을 발견해 낼 때 어떤 현상을 살펴보다가 아 저게 뭐지 뭘까 하다가 아 하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영감 그때 그 수학자 머리를 흐르는 논리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이야 근데 우리 교과서에 그 본질적 개념이 적혀있을 것 같아? 안 적혀있어 왜냐면 그거를 적으면 니네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재의 논리를 이해하겠어? 고등부 교과 과정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운시켜 놓은 조작된 시 그게 증명이야 그런데 아 그럼 선생님 그걸 내야지 우리는 그거 보고 공부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 교수잖아 현직 수학과 교수들이야 그분들이 뭘 하시는 사람들인 줄 알아? 그분들은 매일 그 수학자들의 논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수학을 연구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수학의 역사를 바꿔볼까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 교과서에 식을 딱 보면 어? 아 요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게 본질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어느 평가원 교수님의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비밀인데 도대체 정말 최고난도 문제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모르는 놈은 10분 아는 놈은 1분 그러셨단 말이야? 그 아는 놈이 아는 게 뭘 것 같아? 그게 그 증명식? 그건 식의 연산이지 우리에게 수능이 바라는 네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계산력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 아는 놈이 아는 거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선생님 저는 생노가다도 잘하는데 그걸로는 최상위가 될 수가 없어 1등급에 진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노가다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봐 첫 번째 난 본질적 개념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최고난도 문제는 아 본질적 개념 그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고 나머지는 그냥 막 풀어요 그게 아니야 절대 2점 3점 4점 모두 본질적 개념이 들어 있어 그걸 연습해야 돼 수능 출제 위원들이 한 달 동안 감금돼서 내는 게 바로 수능 문제야 니네가 수능 출제 위원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 나한테 1번 문제 내래 1번 문제 그러면 어 나 1번 계산문제 아싸 하고 내고 놀겠어 한 달간? 절대 그렇지 않아 1번 문제부터 본질적 개념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그 해 수능에 내가 냈단 말이야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는 1번부터 달라 그 안에 본질적 개념이 있어 그 1번 2번 3번인 2점 3점짜리를 본질적 개념으로 푼 학생들만이 4점짜리도 똑같이 본질적 개념으로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2점 3점 4점 2점은 손으로 3점은 머리로 4점은 본질적 개념으로 아니야 2점 3점 4점 전부 다 수학자의 머리에 흐르든 그 논리 그 가슴 띠든 그 영감 그걸로 푸는 거라고 그게 바로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렵지 저렇게 키워드가 저런 거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알려줄 테니까 키워드를 잘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자 세 번째 수학적 언어의 이해 저게 너무 중요해 이번 6평에도 문제 읽고 이 뭔 말이야? 문제가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해서 못 푼 사람이 많잖아 그 조건식이 나한테 주는 수학적 언어가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힌트 그걸 알아보려면 수학적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걸 언제 연습하냐? 일단은 개념 공부할 때부터 식 밑에 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식이 뜻이 뭔데? 영감으로 떠올린 거라며 밑에 있는 증명 없이 만들어낸 거라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걸 계속 식이 주는 말뜻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수학적 언어의 이해의 시작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6평에 어떻게 녹아 있었는지 한번 살짝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대 행동 강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미안하지만 A형은 참 할 말이 없어 내가 쉬웠어 근데 쉽다고 A형 먼저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A형 쉽다고 무시하면 안 돼 평가원 문제는 평가원 문제야 그 안에 나온 그 문제들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주제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최고난도 문제들의 주제야 그게 어떻게 변형되고 통합되어서 수능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은 해야 돼 하지만 선생님은 저 세 개의 키워드를 너무 쉬운 거 가지고 떠들면 부끄럽잖아 그래서 B형에다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같은 의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A형도 잘 들어 집중해서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B형의 30번 문제야 오답률이 83%가 넘어 저 문제 잘 봐 이 문제 특징이 두 단계의 사고를 해야 돼 미분과 적분의 통합 문제야 이번에 나온 A형 B형 수학 문제 전부 다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단원 통합 문제라는 거 단순하게 한 단계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 가장 중요한 건 단계 단계를 가장 컴팩트하게 줄여서 깨끗하게 푸는 거야 그래야 풀다가 지치는 일이 없는 거지 풀다가 실수 계산 실수가 안 나오는 거야 단계 단계 컴팩트하게 줄이는 방법이 바로 개념적 접근법으로 푸는 거라고 보세요 비교를 해놨는데 왼쪽 해설 오른쪽 해설 자세히 안 보이겠지 지금 수학 공부하기 싫잖아 니네 괴롭힐라고 여기 선 거 아니니까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오른쪽에 저 1단계에 있는 저 짧은 방법 저게 바로 본질적 접근법으로 해결을 한 거야 저건 저걸 안 썼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왼쪽처럼 저 빨간 박스 보이지 저렇게 길게 풀리는 거야 근데 본질적 개념을 알면 저 오른쪽으로 풀어 저게 선생님 무슨 본질적 개념이에요? 저거 적분이 시작될 때 아르키메데스라는 적분의 아버지가 포물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쳐다보다가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때 나온 방법 그 논리구조 그대로 물어본 게 저거야 저걸 저렇게 풀면 이과생들 얼마나 시간이 줄어들겠어 저런 게 바로 본질적 개념 그리고 이과생들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27번 마찬가지 왼쪽 풀이랑 한번 비교해봐 1단계 2단계 역시 통합 문제인데 저긴 2단계의 본질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 저 2단계의 본질적 개념이 적분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야 저건 수능에도 4점짜리로 또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저거 안 나오면 수능 아니야 저런 나오기로 결정된 본질적 개념 나오면 적분 문제지만 정적분이 부정적분이야? 이건 미분 문제야 미분 확 해서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과의과 같이 들으세요 여기서 그 앞단에 그래프 이동 특성이라고 보이지 이번 6월 모평의 공통 특징이 그래프를 무지하게 가지고 논다 지금 여름방학 때 수학이 약한 사람들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평의 이동 저거 평의 이동 두 번째 선대칭 이동 세 번째 점대칭 이동 네 번째 확대 또는 축소 이동 다섯 번째 그래프 자체의 대칭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해야 돼 그걸 해야지만 본질적 개념을 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 거기서 그래프 해석을 쉽게 해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고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앞단계의 그래프를 가지고 놀더라 그게 A형 B형의 공통이야 특히 B형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 가지고 놀아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신 없으면 반드시 여름방학 때 채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오늘 남아 있으신 분들을 위해 메가캐스트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섯 가지 그래프 특성 찍어 올릴 테니 와서 확인해서 반드시 수능에는 저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 문제의 1단계 그래프 이동 특성 이용하면 그냥 한 줄로 끝나거든 한 줄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과 B형 문제의 B형 문제 마지막 저 그래프 비교라고 보이지 방부정식 문제인데 왼쪽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 이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래 오답률이 꽤 높아 근데 이거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프 비교 저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저렇게 풀어서 봐 저렇게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겠어 저게 그냥 풀이라니까 그래프 비교가 근데 여기서 A형 B형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프를 비교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냈냐 수학적 언어에 이해했는데 저 문제 저 위쪽에요 혹시 보이십니까? GX 마이너스 2분의 FX가 1보다 작거나 같애라 그 오른쪽에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우리 자료집에도 정리해놨습니다 1 동그라미 그 1이 아 나눴는데 1보다 작으라고? 아 그러면은 두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나눴는데 1보다 작은지 체크하라는 얘기는 누가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대소 비교하면 되는 거지 라고 식의 조건을 말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평소에 이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려 그래서 위아래 점 찍어 비교해 이렇게 해서 한 3분 안에 최고난도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A, B형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 이게 바로 행렬 문제인데 B형에는 단답형 아니 5다선지형으로 A형에는 단답형으로 나왔던 지 저 행렬 문제 선생님 기겁해서 기겁 학생들 시험지를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왼쪽처럼 풀었더라고 선생님 너 왜 이렇게 풀어서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거듭제곱권 추론 문제잖아요 해봐야지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근데 선생님이 수능에서 최고 주기는 6주기라 했기 때문에 제가요 포기 안 하고 6번이나 거듭제곱해서 답을 구했어요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 문제는 껍데기만 추론 문제지 진입한 적 문제의 주제하고 똑같은 주제야 똑같은 주제 진입한 적 문제 이번에 안 나왔지 대신 저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책자에 넣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 지난 3월의 평가원에서 올 수능 수학은 이러할 거다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라 라고 발표한 자료를 그 책자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거기에 가장 반복적이고 눈에 띄는 지시문이 바로 그거야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해서 연역적 추론으로 진입 판정까지 다 해결해라 라고 돼 있다고 연역적 추론 개념 원리 법칙으로 연역적 추론 이건 추론 문제긴 하지만 저 위에 주어진 조건이 거듭제곱 계속해서 추론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행렬 진입한 적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교안법칙의 복원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역행렬 존재 유무 나누기가 돼? 안 돼? 를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푸는 거라고 실수할 일도 없고 계산도 복잡하지 않은 이런 주옥 같은 문제는 평가원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지피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수능은 안 변해 수능은 어때?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그 키워드가 이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 키워드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무기로 갖고 수능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다섯 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줄 테니 꼼꼼히 받아 적어서 절대 지켜봐 절대 한번 지켜보자고 자 1번 선생님은 약간 문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표현이 너희가 하는 게 맞다 뭐가 맞냐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고3 재수생들이 야 니네 뭐 풀어? 그러면 선생님 다 기출문제밖에 못 풀어요 아니 수능이 나온 지 20년이나 돼가지고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서 EBS는 언제 풀지도 모르겠어요 기출문제밖에 못 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되게 불안해해 그것만 풀어도 될지 과연 기출문제가 다를 답이라는데 근데 기출문제가 답이 맞아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 세 개의 키워드를 녹아낸 문제는 세상의 기출문제 밖에는 없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하는데 단 학생들 대부분이 이 문제는 거의 다 외웠어 이제 거의 아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2점부터 다시 풀어봐 정신 바짝 차리고 2점짜리부터 어떤 본질점 개념이 들어있나 아 수능에 나온 2점짜리는 다 이런 놈들이야 뭔가 있다고 뭔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 2점짜리부터 3점 4점 어려운 것까지 기출문제를 다시 꼼꼼히 푸는 거 그게 맞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부끄럽지만 나를 따르라 이때 저 나가 꼭 오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니까 그 3.1.3 어제 그 재수생 얘기야 선생님 저는요 사실은요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영어 기출문제 풀고 EBS 풀고 파인을 풀어서 이렇게 하면 수능 때 1등급 될까요? 그거 상담해줬어 어제 영어 근데 선생님이 당장 한 말이 있지 너 집에 가서 당장 인터넷으로 영어 1타 찾아 영어 1타 강의 들어 왜냐면 네 눈에 수능이 원하는 본질적 개념이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남은 150일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야 그 안에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너 1학년 때 2학년 때 놀았으니까 이미 수년간 수능을 연구해서 수능이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주면 어느 영역이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유명한 선생님들은 커리를 3단계로 가지고 있어 1단계 개념 2단계 문제풀이 3단계 파이널 그럼 그 문제풀이를 딱 들으면 돼 여름엔 고민 없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본능에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 중요하다 수능에는 개념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적어도 본인의 수업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풀이 속에 개념을 다 녹여 기출문제 풀고 EBS 반영교제 변형문제 풀리면서 개념을 계속 녹아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 그게 선생님이 진심으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수학은 저 1번 2번이 잘 들어 기출문제 얘기잖아 한 문제를 100번 푸는 게 원래 수학 공부야 왜 그렇겠어? 본질을 알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계속하다 보면 단점이 있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또는 새로운 문제를 읽어내서 수학적 언어를 이해해서 껍질을 까야 그 안에 내가 풀어낼 본질적 개념이 있는데 그 껍질을 못 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적응해야 돼 새로운 문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기출문제 다 풀고 그 다음 EBS를 가장 시작으로 풀고 다른 문제집들을 푸는 게 맞는데 시간상 기출 풀기도 바쁘잖아 지금 그래서 제안하는데 매주 당장 내일부터 매주 일요일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 회씩만 풀어봐 딱 한 회만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집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문제질 따지지 마 그 문제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껍질 까는 연습하는 거라고 근데 기왕 하는 김에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딱 시간 맞춰 하세요 수능을 우리 몇 시에 보지? 10시 반에 보는 거야 10시 반만 되면 내 머리부터 온 몸이 수학적 사고에 길들여질 수 있게끔 일요일 오전 10시 반마다 내일부터 하면 딱 20회를 할 수 있어 모의고사 20회 한번 도전해봐 그걸로써 껍질 까는 연습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공기의 흐름의 느낌이 느껴지면 그 다음 짝 넘기는 것까지 해서 수능장 가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세포에다가 새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번째 그래서 1, 2, 3번은 기출문제와 새로운 문제의 통화 그게 주제고 4번 4번은 세모를 없애라 이게 오늘 선생님 강의의 핵심이야 세모가 뭘까? 아는 사람 없죠 세모는요 집에 가면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 있잖아 펼쳐 그럼 우리 처음 문제 풀 때 찍 그 찍 어 틀렸네 그래 해설집 안 보고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존심해 다시 풀어봐 어 맞네 그때 뭐해 세모 이러잖아 그러면 되게 뿌듯해하지 근데 수능 시험지에도 세모 할 거야? 안 되잖아 그 세모가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게 있어 잘 들어봐 왜 세모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처음에 풀 때는 왜 못 풀었을까? 그 잠깐 사이에 내 머릿속에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해설도 안 봤다며 근데 왜 두 번째 풀 때는 왜 맞고 첫 번째 풀 땐 왜 틀려? 그게 딱 하나야 그냥 정신머리가 없게 푼 거야 그냥 풀어라니까 에이 그냥 풀어 숙제니까 그냥 풀어 아휴 이거 수능에 나오겠나 이거 그냥 풀어 그렇게 푸니까 실수하고 아는 것도 틀려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포인트가 있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 얘기 들어봤지? 그 얘기 들어봤지?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문제를 그렇게 풀면서 수학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완성되어가고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결국 수험생이 1년 동안 푸는 수학 문제가 2만 문제 혹은 3만 문제인데 그 2만 문제 3만 문제로 만든 습관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수능 문제 30개도 그렇게 풀고 나오는 거야 내가 2만 개 3만 개를 풀었는데 기껏해봐야 그 해에 한 개 정도 신유형 문제가 나와 수능엔 모르는 문제가 있었겠어 과연? 없어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나와서 그래 엄마 아는 거 틀렸어 실수했어 그렇다고 맞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 평소 매 순간 매 문제에 간절하지 않았던 집중을 다하지 않았던 내 습관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다 그게 결론이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요? 야 집에 가서 네 문제집 펴봐 평소에 실수하지 그래서 시험시간에 실수하는 거야 그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 1, 2, 3번을 해야 돼 모의고사를 일요일마다 풀 때 그게 마치 수능인 듯 수능 보기 전에 오늘 나한테 마지막으로 연습해보래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쓰는 11.05시간 공부시간 그 시간에 빈틈이 요만큼이라도 생길까 두려워서 간절함으로 꽉 채워서 최선의 집중을 다해야 그와 똑같은 태도로 수능장에서 수능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간절하게 원하면요 우주가 움직여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라고 얘기하지 시크릿 들어봤지 꿈꾸는 다락방 들어봤지 그게 그거야 간절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굉장히 무서운 질서는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오잖아 수능 대박나서 대학 잘 가는 놈들은 다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구구절절 난리 난 듯이 매 순간을 간절하게 했던 학생들이야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입시 성공의 포인트는 실력보다 간절함에 우선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 기도하라 이 학생이 우리는 19이야 우린 너무 약해 저 1, 2, 3, 4번이 매일 지켜지기 힘들어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선생님 기도문 만들어줄게 이게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기도해 오늘 하루를 버려지는 시간 단 1분도 없이 내가 공부하는 시간 꽉 채워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고 나서는 밤에 하루를 정말 내일이 오기가 무섭게 이런 하루가 또 오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니 서울대, 영고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밤에 기도하고 자자고 종교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7명이 기도했대 근데 그 기도하는 7명이 보니까 다 잘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나도 기도해볼까 사람들이 자꾸 붙어서 기도하면 다 잘 된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느끼면서 종교로 전 세계에 퍼진 거란 말이야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새벽에 정안수 떠놓고 기도해 저 집 할머니는 맨날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할수록 자꾸 집안이 망해? 그럼 기도했겠어? 안 하잖아 저 간절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종교가 있든 없든 그냥 기도하자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저 사진이요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끝내는 순간 금매드를 딴 날인데 경기를 끝내는 순간 터져서 흘린 눈물을 담은 사진인데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눈물은 그냥 1등에서 나온 눈물이 절대 아니야 저 눈물은 매 순간순간 김연아가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내가 준비한 모든 걸 드디어 무대에서 다 보여준 여한이 없는 그 기쁨의 눈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인생에 저런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볼기 힘들어 보통은 근데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 그 입시가 19인생에 처음으로 세상이랑 맞짱 뜨는 거야 처음으로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을 시작으로 이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첫 싸움에서 저 눈물을 흘려본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 달라 선생님도 딱 두 번 흘려봤는데 그 중 한 번이 바로 입시였어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재수를 해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재수를 혼자 야반도주하다시피 짐을 싸서 서울로 도망을 와서 처음으로 서울이란 땅을 밟아보고 옥탑방에서 1년간 죽도록 공부를 한 결과 수능장에서 시험 보고 걸어 나올 때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 눈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 흘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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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